다음은 우리 요즘 대세죠. 우리 로운위. 잘 났다, 잘 났어. 노래 진짜 잘해요. 그때 우리 만났었잖아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네가 내 옷 입은. 네, 맞아요.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점퍼 진짜 이쁘다. 점퍼. 제가 입었어요. 야, 얘 봐. 이 옷이 그 옷이었어. 봐봐, 봐봐. 아니, 오늘도 석진이 형 자켓만 한번 입어봐줘요. 살짝 한번 입어봐줘요. 야, 이 로운위는 청바지에 그냥 신지만 이번엔 멋있네. 이게 제일 멋있다, 진짜. 야, 그게 낫다. 어디 봐봐. 우와, 우와. 이게 이거구나, 이 옷이. 이거 진짜 예쁘네, 옷이. 저승 사져나! 저승 사져나! 저승 사져나, 큰일 났다! 다시 한번 더. 아, 웃긴다.